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자 오늘은 닭껍질 만두 난 봐라 엄청 작네 하긴 닭 이 닭껍질 작으니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일곱 열 근데 이대로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하고 빠삭빠삭해야 맛있지 않을까? 짜잔 짠 와우 엄청 먹음직스럽네 꽝 오늘은 닭껍질 만두 냠냠냠 만두 인생 30년만에 처음 봤네 불닭소스 양념치킨도 준비했다 치킨은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닭껍질 만두와 양념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소스랑 불닭마요네즈 그리고 단무즈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먼저 닭껍질 만두 먼저 살짝 부족하네 닭껍질 만두 먼저 닭껍질 만두 닭껍질 만두 닭껍질 만두 살짝 그... 기름진 맛이 확 중화가 되네요 힘든다! 이 자체에 기름기가 많아서 마요네즈류보다는 오히려 머스타드, 케찹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겉에는 살짝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닭껍질 맛이 나거든요? 만두 속은 많이 먹어본 맛이고 겉에만 고소한 닭껍질로 대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념치킨! 전혀 정말ania이도 다른 채 셋이보다 많은 양닭 입술을 위해서 잘합니까 저기해서 아, 맛있다! 크다, 크다... 잠깐만... 어? 이렇게 찍어 먹어볼까? 후우... 오, 완전 의외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념치킨을 불닭에 찍어먹는게 그냥... 뭔가 매운 치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맛있어? 아니 깜짝 놀랐네 이게 어떻게 맛있지? 와 일단 만두 한입 먹고 아, 이 만두 속은 흔히 먹는 약간 야채만두 같은 야채고기만두 같은? 저렴한 야채고기만두 같은 그런 맛이에요 와, 또 찍어먹어보죠 앞접시를 딱 들고 와, 또 찍어먹어 으악, 더워먹 음, 더우 아, 더워들어 음, 더워들어 흐뜻 음, 더워들어보 으악 으악 아아아 허... 허니 머스타드! 어? 뭐야? 어디서 먹어본 맛인지 알았다! 좀 전에 머스타드 찍어먹었는데 딱 무슨 맛이냐면 휴게소에서 파는 핫바 맛이 나네? 핫바가 약간 바삭한 느낌이에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려나?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팍! 해가지고 아예 겉에가 닭껍질 튀기 먹는 것처럼 바삭!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네 이거? 이제 오늘의 치킨이 진짜 좋아요 첫 입에 도착하시면 우리每일에 소원 면을 잃어버렸는데 저걸 한 번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본 건가 아니에요 후... 양념치킨 먹방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뭐 얼마 만이야? 아무튼 엄청 오래됐는데 너무 맛있네! 아니야, 그래도 밸런스를 찾아주자! 내가 서운해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정말 사과랄까 정말 맛있어요! ㅋㅋㅋ 파와갈리 우리가 더 많은이나, 우리는 다 먹 아니라 그런 상처 옷을 입고 일단 먹어도 맛있어 그는 이 맛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운개 와, 배부르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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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잘먹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배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껍질 튀김이 조금 더 빠삭빠삭하게 됐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제가 조리한 방법은 180도에서 5분 뒤집고 5분 뒤집고 140도에서 10분 뒤집고 140도에서 5분 했는데 저는 마지막 2분에 200도로 올려서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5분을 200도나 210도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빠삭빠삭하게 잘되지 않을까 양념치킨 오랜만에 먹었는데 원없이 먹은 것 같네요 충격적이게도 불닭소스에 찍어먹는게 맛있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불닭소스 없으셔도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그런거 할 때 같이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닭다리 하나 하고 불닭볶음면 돌려가지고 돌려 말아서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훙! 훙!